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대전의 정말 매운 실비김치입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시켰어요. 네 아무래도 선화동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배달 오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도 이것도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예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팅 좀 해갖고 올게요. 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머리도 묶고 왔습니다. 보면은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짜진 않을지? 그리고 여기는 쌀밥입니다. 여기는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 이거는 물이에요. 장갑 끼고 손도 좀 사용해서 먹을게요. 우선 김치부터 먹어봐야죠. 김치.. 큰데? 그냥 먹을까? 김치 되게 맛있다. 김치한테貼って요? 좀 젓갈 향이 나는데? 진짜 맛있어요 싹 해서 밥이랑 근데 이게 양념이 좀 많은 편이라 아마 입 주변에 좀 많이 묻을 것 같아요 양념 부탁드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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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어 인자다 밥이 너무 높다 자 보이시죠 근데 이게 캡사이신 매운맛 같지는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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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이에요 크게 먹고 싶은데 이게 크니까 입에 너무 많이 묻어 좀 잘라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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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쌍 요즘 정말 맛있게 매운맛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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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젓갈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에 너무 많이 묻는데 이대로 와봐 음~~ 요로케 요렇게 밥에다가 밥에다가 음~~ 이거 진짜 라면에 넣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칼국수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싹~~ 하... 뭐 매운거다 안 매운거다 이런걸 떠나서 맛있네요 여기 어쩌지 이렇게 떼는 양념장을 쭉쭉 비벼서 김과 함께 버al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텁텁 testimvacc이 없어요 Oy 인공 그냥 족갈맛이 많이 나는 지방 특징이 있는 약간 그런 김치 같은데 대전김치가 이렇게 다 맛있나요? 너무 맛있다 음 자 마지막 한 입 와우 진짜 맛있었어요 무슨 젓갈인지 모르겠는데 젓갈 향이 굉장히 좋아요 김이랑도 잘 어울렸고 역시 쌀밥에 김치 척 얹어 먹는 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버 가서 실비김치 대전실비김치 검색하면은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이야